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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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카루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? 네 한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앉아볼게요 서 봤는데 진짜 영원히 영원히 컨지션이 아닙니다 진짜 소골랬는데 영원히 컨지션이 아니다 가볍게 손 가볍게 손 높게 안 들여야 됩니다 얼굴 큰 초롬한 손 손 손 오늘 화이팅 좋네요 오늘 화이팅 좋네요 좋습니다 음 자 우리 밴드도 리헌설 때 저 빼고는 아까 화이팅 다 좋았어요 밴드들도 오늘 준비 저희 됐죠? 됐죠? 자 이제 쉴 수 있는 두 곡밖에 없습니다 이번 곡에서 충분히 멤버들도 리마인드 하시고 저희 그 다음 광란의 수원을 나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 아폴론이라는 곡입니다 아폴론이라는 곡 이제 위텐딩을 모두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폴론 곡은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? 그러면 꿈에 나오실 것 같아요 곡을 한 곡씩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용우의 아름다운 나일론 기타 선율과 함께 완성된 아폴론의 음악의 신께 간절히 기도하는 노래 꿈에서 들었던 그 곡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세요 아폴론의 네 무십입니다 한글 번역 아폴론 들려드리면서 또 뉴노멀라이프 이어가겠습니다